냉각수는 금방 채울꺼야 냉각수는 금방 채울꺼야 냉각수는 금방 채울꺼야 며일에 한참 채워놨다 시동글때는 여기 연료필터 밑에 있는 갓수 냉각수 정말 잘 안보이는데 이걸 눌러줘야해요 이걸 눌러주고 시동글면 잘 걸려요 공간을 채워줍니다 자거에 있는 갓도라 공간을 채워줍니다 공간에 들어간다면 공간을 채워줍니다 간접했습니다 일단 심뜨못심뜨만 늘어놓은거고 뭐 심으면 다른거 심으면 되니까 만들고 있는데 꽃 심었던데요 지금 요만체 에벌가리 했는데 좀 쉬었다 갔다 해야지 버드나무가 물이 파랗게 올랐네요 파란건 아니고 노랗게 올랐네요 저기 버드나무가 위에 올라온거는 좀 하데도 저 밑에 꼬리깊기 때문에 엄청 긁어요 크고 저 위에다 나무집을 지어야 되는데 쉬었으니까 또 해봐야지 나무가 타고 이제 또 골 타가지고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오늘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하는 데까지는 해놔야지 피해자 이리 들 entrepreneurial 하니 자 하니 사잇 하니 하니 비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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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칩니다 오랜마니 했더니 또 의회 아 본업 한다고 들어 앉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밥을 안 먹고 하니까 어지럽고 해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밥 먹고 나와서 해야지